자 여러분 형 제가 재밌는 얘기하나 해드릴까요? 뭐죠? 우리가 매너 없어 이런 노래하는데 그래도 저도 연애해봤고 형도 해봤잖아요 맞죠? 제가 연애 얘기들 해드릴게요 아이 뭐 판타지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그냥 들어봐요 6학년 때 내가 처음 연애를 해본 건 아마도 6학년 때 난 6발이었고 걔는 같은 층 4발이었네 난 솔직히 처음에는 관심 없었어 그냥 버디버디에 신고 추가되어 있었어 몇 번 전족을 받곤 했지 자기 혼피에 놀러와 달라며 말을 했게 들어가봤지 근데 생각보다 이쁘더라고 그때부터 몇 번 쪽지들이 오고 갔어 지금도 내 친구들은 알잖아 이동훈 저 새끼린 심각한 금사바람만 물론 인정해 그래서 난 쉽게 좋아하게 됐고 몇 시간 고민하다 쪽지로 고백을 했어 대답을 하더라고 전족으로 고백해줘 지금 생각하면 평생의 놀림걸인데도 그때는 진지했어 어려서 그랬나봐 결국 사귀긴 했지 일주일도 못갔다 그 시절이 그리운 건 내가 아직도 어린가봐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 거리는 이제 별인가봐 나도 연애하고 싶었어 어린 마음에 품었던 많은 감정들 이제 다 떠나갔나봐 또 고2댄 여자 소개를 받았어 내 삶에선 쉽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서 당황했지 어릴 땐 반응 깊은 거일까봐 친구에게 계속 물었지 놀리는 거 아냐 근데 진짜로 내가 맘에 든대 또 나를 본 적 있대 며칠 전 술 막다리에서 나를 봤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리도 유명한 녀석이었냐고 농담을 하면서 며칠간 연락을 했지 어느 순간에 정정 친구는 고백할 탐이 온 거라 말했지 어찌저찌 고백을 하고 받아줬어 즐거웠어 같이 구면도 보러 가고 하트가 도배가 돼 있던 우리 카톡 근데 걔랑 또 얼마 못 가고서 헤어졌어 내 친구가 내린 진단소에는 남자 쪽에서 한 번도 밀당이란 걸 해준 적이 없었어 그 시절이 그리운 건 내가 아직도 어린가봐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 거리는 이제 별인가봐 나도 연애하고 싶었어 어린 맘에 품었던 많은 감정들 이제 다 떠나갔나봐 지금까지 합쳐서 난 다섯 번의 연을 했고 살면서 다섯 번을 만나고 또 이별했어 어차피 지나간 시간은 잡을 수도 없게 가끔 술 마시거나 가사를 쓸 때 기억해 먼지 쌓인 그 장면들을 꺼내보지 시간이 지나고 내 표정도 꽤 편해졌게 이제는 누구 잘못을 탓하지는 않아 지나갔다 만나도 인사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리다만 그림이 궁금하면 머릿속에 한 페이지를 비워놓고 맘으로 난 다음 얘기를 그리고 내 내 결말은 우리 모두가 웃고 있었네 한 친구는 은행에 취직했고 한 친구는 옷가게에서 일하는 걸 봤어 또 한 친구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두 명의 친구들도 잘 지낼 거라 믿던 너희가 내 10대를 빛냈어 그, 그분 그 여자애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웹하고 있는 것도 모를 거고 지금 내가 고개에 진해 이름 넌 이름 안 넣구나 하여튼 모를 거야 이거 범죄인가? 스토킹? 에이! 몰라 영웅 랍스토리 에이! 즐겨 그냥 즐겨 워호! 에이! 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